음 향 너무 좋다 음 약간 치 테라피 하는 기분인데요? 안녕하세요 같이 있는 쇼핑 풍성한 장바구니 같이 있는 마이홈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랜덤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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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우와 색 너무 예쁘다 그죠? 뭐지? 꽃인가? 이건 향신료에요 이게 글쎄 금보다 비싸대요 에? 어머머 세상에 금보다 비싼 향신료라니 세상에 너만 손이나 잠시만 그럼 혹시 이거 그건가요? 사트람? 오 맞습니다 향신료계의 명품 비싼 값을 한다는 그 향신료가 찾아왔는데요 오늘의 가치인 마이홈 서필한 샤프란 향신료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가치하우스의 호스트 펜피정 요리연구가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요 서필한의 샤프란 향신료입니다 이왕 열어보는거 저희 큰거 열어볼게요 포장지가 약간 빨간색여가지고 약간 제 스타일인거 같아요 이 샤프란은 갱년기 여성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아서 여성분들 엄마들 주변 지인분들 선물해주시기에도 굉장히 좋을거 같아요 좀 깔끔한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 냄새 굉장히 진한데요 색깔이 살짝 벌써 넣자마자 노란색깔 빛이 지금 나고 있어요 씨같이 나면 어떤 빛깔이 되는지 한번 저희 두고 기다려보시죠 네 그리고 이 샤프란이라는건요 한개의 뿌리에서 두세종이의 꽃이 피는데요 그중에 이제 빨간 암수를 뜻하구요 이 모든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값이 조금 비싸다고 해요 또 1g에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암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짜 비싼 이유가 또 있죠 그리고 중요한건 어떤 효능이 있느냐 스타밍 미네랄이 풍부한건 기분이구요 불면증 완화에도 좋고 갱년기부도 이런거에도 다 효능이 있어요 아 뭐가야겠다 불면증이기 전에 조금 잠이 안 나실 때 따뜻하게 한잔씩 마시고 주무시면 굉장히 좋을거 같습니다 조미떡 기준으로 한 8잔 정도 우려서 더 마시실 수 있습니다 엄청 진한거 같아 향은 굉장히 깔끔하고요 시중에서 맡아보실 수 없는 그런 냄새이긴 합니다 여러분 드시면 또 몸에도 좋고 여러가지 효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약간의 그 농품적인 느낌이 좀 있는거 같아요 맥차라든지 차를 드시는거보다는 샤프란 향신료 차를 드시는거를 훨씬 권장 드릴게요 뜨거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차갑게 해서 드셔도 좋을거 같아요 저는 찬도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굳이 뜨겁게 우리지 않으셔도요 이렇게 찬물에 우려도 색깔이 충분히 나기 때문에 물 대용으로 저녁에 한잔씩 드셔도 굉장히 좋을거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마이옴, 사피란, 샤프란 향신료 리뷰 마칠게요 안녕 사프란이 왜 그렇게 비싼가 했더니 1g을 얻으려면 500개나 되는 암수를 따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사프란 꽃차 못 마셔요? 사프란 꽃차가 그렇게 향도 좋고 그렇게 영양가도 있다는데 비싸도 오늘만쯤 어떻게 안될까요? 왜 안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지 헤이걸스가 먹어야 저도 먹을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우리 제임씨 우아하게 한잔 받으시죠 색깔이 진짜 예쁘다 그럼 마셔볼까요? 네 음 향 너무 좋다 음 약간 티 테라피하는 기분인데요? 이게 8번을 우려내도 맛과 향이 그대로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친하다는 거겠죠 오늘의 가치인 마이옴 서프란 사프란 향신료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로운 생활에 추천합니다 요리조리 보고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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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